여러분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웹사이트를 흥행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떤 불만족을 갖게 될까요? 내가 서울에 있으면 상파울로에서 접속하는 사람은 느릴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접속하는 사람도 느릴 거고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하건 간에 비슷하고 빠른 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술들을 컨텐트를 딜리버리하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CDN이고 그리고 CDN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CDN에 켠 적이 없음에도 CDN은 켜져 있었던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CDN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과 빠르게 만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Distribution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General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Price 클래스라고 Use all edge loc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크고 작은 원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크고 작은 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엣지 로케이션이고 엣지 로케이션 하나하나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Price 클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건 뭐냐면 이 엣지 로케이션마다 가격이 달라요 데이터 전송 비용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의 요금 체계로 들어와 보게 되면 여기에 리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리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오리진 서버가 중간에 있고 웹 브라우저들,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캐시 서버가 있는 것이고 이 캐시 서버에서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이 2번 구간에 대한 요금이 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에서 오리진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과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금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한 만큼 많이 쓸수록 싸지고 있어요 훨씬 싸지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0.085 달러인데 대한민국은 0.14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더 많은 요금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프라이스 클래스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이렇게 요금계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요금계층 전체라는 프라이스 클래스를 선택하면 모든 엣지 로케이션을 쓰는 거고요 요금계층 200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쓰게 되면 호주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쓰는 거예요 호주와 남아메리카가 엄청 비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금계층 100이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처럼 가장 싼 지역만을 서비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 콘솔에서 프라이스 클래스를 어디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CDN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게 사실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속도의 차이를 좀 체감해 드릴 수 있도록 좀 재미 삼아서 제가 오리진만 사용했을 때와 CDN을 사용했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을 때의 전 세계적인 속도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저는 .tools.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이 사이트에다가 여러분이 주소를 주게 되면 이 사이트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각각 여러분의 그 주소에 접속해서 스피드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주소는 저의 서울에 있는 오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주소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화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캐시를 좀 없애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캐시를 먼저 없애볼게요 모든 캐시가 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저의 웹페이지에 지연하기 위해서 1초를 지연시키는 저 코드를 빼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 택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액세스 로그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왼쪽을 보면 이건 오리진에 대한 결과인데 오리진은 첫 번째 접속했을 때는 약 1초 정도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약 0.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터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클라우드 오리진이 0.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0.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리진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캐시가 없거나 또는 오리진이 느리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CDN 기능과 그것의 성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